자 18번 시작합니다. 이 글을 먼저 읽기 전에 단어가 좀 생소하거나 좀 어려운 게 좀 나와 뭐 이런 표현들 같은 거 좀 나오니까 반드시 누누 얘기하지만 영어 공부법 내가 올린 거이자 이대로 공부하면 돼. 이대로 공부하면 특목거나 외고가 아닌 이상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강의를 다섯 번 여섯 번 들으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순서대로 공부하면 문제 푸는 것까지 합쳐서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1단계 2단계는 당연히 단어 암기하는 거잖아. 그치? 단어 암기를 먼저 하고 하라고. 완벽히는 안 돼도 90점 정도밖에. 그래서 단어장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단 말이야. to make concern은 관계자 분께 뭐 이 정도의 뉘앙스야. 그렇지? 그 담당자 이름을 모를 때 관계자한테 쓰는 거야. I was born. 나는 태어나졌고 길러졌다. 이거 문법적으로 바뀌는 거 있을까? 없으니까 누란색 형편이 안 칠해져 있는 거야. 알지? raise도 마찬가지도 raise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묶이는 단어들이 이 네 가지야. raise, rise, arise, arouse. 일단 7, 8번이 먼저 묶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자동사거든. 얘는 일어나다나 증가하다, 뜨다 뭐 이런 거 명사로도 쓰이고. arise는 발생하다. 그러니까 happen이랑 비슷한 거야. raise가 여기 나온 건데 얘는 과거, 과거 분사 모양 다 똑같아. 그 d만 붙이면 돼. raised. 그러니까 얘는 가장 기본 의미가 올리다. 올리는 건데. 들다나 올리다인데. 애를 추상적인 의미에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올려. 그래서 길다가 되는 거야. 여기 그 의미로 쓰인 거고. 이거 대신에 bring up. 이거의 과거 분사. brought up.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나는 태어났고 길러졌다. 어디서? 볼더라는 도시에서. 볼더시에서. 그리고 즐겨왔다. 뭐를? 우리의 시닉 장면이나 경치지. 그러니까 시닉은 경치 좋은 자연 공간을 즐겨왔다. 내 평생 동안. 자 그 땅은. 그러니까 평생을 여기서 살아왔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것을 지나서. 그 지한된 파인일 워킹 트레일. 그러니까 워킹일이 산책로 같은 거야. 파인일 산책로가 웃컷. 어떤 길에다가 짤르고 들어오는 거야. 길 가는데. 그래서 뭐 끼어들다. 교차되다. 그 정도 의미. 그렇지. 교차되다. 지나가다. 그러니까 다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땅을 지나서. 제한된. 계획된. 어떤 도시 개발 같은 제한을 한 거야. 그 제한된 이 길이 끼어드는. 지나가는 그 땅은. 집이다. 누구한테? 다양한 종들에게. 이거 대신에 이제 와일라이프로 바뀌고. 그 다음에. through 위치에서 through가 빠질 수 있을까? 안 바뀌니까. 빠지면 안 되니까 내가 표시 안 하고요. 빠지면 안 된다. 암기용 문장이니까 일단 암기용 문장이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 다시 뭐라고? 전치사 플러스 위치나 whom이 나올 때. 전치사를 맨 뒤로 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컷 다음에 through를 보내도 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진 않을 텐데. which the proposed to find a walking trail would cut through.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through 다음에 that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that 마지막에 through. 이건 또 돼.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거야. 넘어가게. 야생 식물은. 와일라이프가 야생 동물, 식물 다 가리켜. 그러니까 야생 동식물은 직면한다. 뭐를? 압력을. 뭐로부터? 개발이나 발달로부터. 자 그리고 이 동물들은 공간이 필요하다. 어떤 공간이냐면.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 여기 왜 우리 관계 부사잖아. 해석법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면 다 댓글 남겨요. 설명해 줄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간다. 어떤 공간이냐면 그들이 숨을 수 있는. 어디서? 인간의 활동에서. 바뀌는 거 밑에서 한꺼번에 얘기할게. 자 비록 산길들이 serve as가 뭐뭐의 역할을 하다. 이 정도의 의미고 단어장이 있다. 그러니까 놀라운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어떤 원천이냐. 우리가 자연 세계에 접근할. 자 토보정사 왼쪽에 for us는 원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to access는 앞에 source를 꾸며주는 거지. 토보정사 왼쪽에 명사 나오는 거. 영어에 두 개. 기본이.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그거야. 어떤 원천이냐. 자연 세계에 접속할. 접근할 원천이야. 근데 토보정사 왼쪽에 for나 of가 나온 걸 뭐라 그래? 의미상 주어. 여기 for가 of로 바뀔까? 안 바뀌니까 노란색이 안 차려져 있는 거야. 자 비록 산길들이 놀라운 원천으로 역할을 하지만. 원천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은느니가로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자연 세계에 접근할. 그리고 appreciate할. appreciate가 access랑 병렬구조야. 다른 걸로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야생 동식물을 감상할 원천이지만. 그것 안에 있는. 이 시간에 익히는 건 natural world이라고 하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거주지를, 서식지를 파괴한다면. inhabit이 어디 어디 살다. habitat이 서식지, 거주지. 이거야. excessive. 그러니까 과도한 산길을 가지고 거주지를 파괴한다면. 야생 동식물은 멈출 것이다. 뭐를? 이 지역을 사용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using to use로 바뀌면 안 되니까 노란색이 안 차려져 있는 거다. 자, please reconsider. 재고해 주세요. 이게 글의 목적이지. 뭐를? 그 제한된 산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whether, 아닌지를 고려해 주십시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 글의 목적은 to ask for. 또는 다른 바꿨을 만한 단어들 다 정리했으니까. 이걸 보면 되고. 바뀌는 거 정리하면 where, in, which로 바뀌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이거 무조건 바뀔 수 있어. 자, 그리고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듯이 전체사 플러스 위치나 whom이 나오면 이걸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where를 which they can hide from human activity in. 이렇게 되고. which they can hide in.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which 또는 that they can hide in.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생리학해야 돼. 이제 떨어지면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나 that, 마지막에 하이디 다음에 in. 또는 생략하고 in. 이건데, 독색 칠한 건 이거 학교에서 질문하는 거 있잖아.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where이 생략되거나, 오해하지만 여기서 위치나 that은 where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위치나 that을 생략한 거야. 근데 where를 생략하거나 that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걸 질문하면 돼. 이거 학교마다 분명히 달라. 학교마다 다른데 이게 숭이나 모유사에 나오는 유형은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고 내신이만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학교생들한테 이거 확인해서 선을 그어놔. 그렇지? 1, 2, 3학년까지 다 써먹을 수 있다. 다시, where이 생략되거나 that으로 바뀔 수 있나요? 이것만 질문하면 되고 이건 질문할 거 없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 다음, although 대신에 이건 비록 뭐뭐이지만 이거기 때문에 even though 또는 그냥 though, even 빼버리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 질문할 거 없고 al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even i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야. 의미 차이가 살짝은 있는데 크기 없이 여기서는. 바뀌어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학교마다 진짜 다르다. 꼭 여쭤봐라 이것도. 그 다음, access가 여기서는 to 다음에 나오는 동사야. 동사일 때는 타동사야. 어디어디에 접근하다, 접속하다. 그래서 이게 명사로 바뀌면 access을 세 단어로 바꾸면 have access to 이렇게 바뀌어. 그렇지? have 다음에 나오니까 명사겠지. 명사가 되면 명사가 또 못 나와. 그래서 전치사 도움을 받는 거야. 그 다음, to destroy는 시작한다, 계속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의미를 가진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둘 다 나올 수 있어. 그렇지? to destroy가 destroying 동명사로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다. 그 다음,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의 의미로 쓰인 거기 때문에 if로 바뀔 수 있고. 그렇습니다. 19번 갑니다. 심경 변하는데 여기까지 심경은 아주 기뻐하는 그러니까 delighted 마음의 빛이 가득한 거야. 이렇게 되고 이제 sorrowful 여기서부터는 슬퍼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역추적 해볼게요. 일곱 번째 생일날에 우리 엄마가 나를 놀래켰다. 뭘 가지고? 한 강아지를 가지고 어떤 강아지냐? 기다리고 있는 목줄을 차고 단어장에 다 이거 있으니까 굳이 단어 설명 안 하는 거 알지? 이거 먼저 외우고 해. 그리고 밑에 단어 뜻 같은 거 쓰지 마라. 절대로. 바뀌는 거 있다. 한꺼번에 얘기하고 그것은 그 강아지 얘기하는 거지? 아주 아름다운 골든 펄 황금색 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랑스러운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것은 정확히 내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다. 자,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왔다함에 주어동사 나오는 거 해석이 크게 두 가지지. S가 V하는 것 왔다함에 주어동사가 나올 때 주어가 동사하는 것 또는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을 빼고 해서 갈게 내가 항상 꿈꿔왔다. 오브 뒤에 A라고 할게 내가 항상 A를 A에 대해 꿈꿔왔다. A가 없네? 내가 항상 꿈꿔왔다. 앞에 왓시 있으니까 내가 항상 꿈꿔왔던 것 이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었던 것보다 내가 꿈꿔왔던 게 더 먼저야. 그 앞에 것보다 더 이전 과거이기 때문에 헤드 PP 대과거 이거 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내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다. 이거 암기할 문장인데 내가 빼먹었다. 밑줄을 쳐라. 이거 암기할 거다. 암경에 넣어놓을 거니까 클래스 카드나 내가 준 암경으로 외분이 된다. 자, 나는 그 개를 데리고 댕겼다. 모든 곳에 그리고 잠을 잤다. With it 그것과 Every night 매일 밤 같이 잠을 잤다. 자, 그런데 몇 달 후에 A few가 A little로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고 A가 빠져도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대신에 내가 단어 빼먹었는데 단어창에 넣어놓을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However Yet Still 그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지. 자,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개가 그 백열 뒷틀에서 got out 나갔다. 자, 갯이 가다, 오다, 움직이다. 이런 거야. get out은 나가다고 get in, 들어오다. out, of가 뭐뭐 밖으로 뜻 다 있으니까 거기 보면 되고 갔다 그 뒷틀 밖으로 나갔다. 자, 그리고 was lost 없어졌다. was missing으로 바뀌어도 돼. 아, 단어장이 있는데 이거 BPP 수동태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스트 자체가 잃어버린이나 없어진 이 형용사로 쓰이는 거야. 그냥. 그렇지? 그리고 없어졌다. 나는 내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몇 시간 동안. 우리 엄마가 나를 지켜보는 동안에 그 while은 그냥 뒤에 나올 때 뭐뭐하는 동안에 해도 되고 뭐 그러는 동안 이렇게 해도 돼. when이 나오면 뭐뭐할 때 해도 되고 뭐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엄마가 나를 지켜보았다. 조용히 어디서 내 방에 문간에서 문틀에서 나를 지켜보았다. 그러니까 엄마도 슬픈 건데 와서 얘기는 못하는 거지. 마침내 잠에 들었다. fail이 fall의 과거이기 때문에 f-e-l-l-e-d ed 붙거나 다른 형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렇지? fail되는 쓰러트리다. fail 자체가 동사 원형이 쓰러트리다가 있어. 그러니까 ed가 붙으면 쓰러트리었다. 나무 같은 거 쓰러트리는 거.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다. ed 붙으면 안 돼. fall의 과거이기 때문에 나는 잠에 빠졌다. 이것도 fall asleep 이렇게 나오진 않아. fall into sleep 뭐 그렇게는 되지만 어쨌든 lie get, go, fall, turn, grow, come, become 해석 공식에 보면 이 형식에 나오는 거야. 형형사 나와서 뭐뭐하게 되다. 그렇지? 나는 잠들게 되었다. 내 슬픔에서 쏘로 대신에 쓰인 건데 내 슬픔으로부터 내 슬픔 때문에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아주 지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바뀐 밑에 얘기할게. 우리 엄마가 절대 말하지 않았다. award 한 단어도 즉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나에게 뭐이 돼서 내 손실에 대해서 내 분실에 대해서 루스는 루지의 명사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없어진 거 손실, 분실, 상실 이 정도 얘기하거든. 내 상실에 대해서 근데 나는 알았다. 뭐를 그녀가 느꼈다는 걸 똑같이 느꼈다는 걸 as I did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이것도 same as 주어동사 same as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명사만 나오기도 하거든. 어쨌든 주어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 똑같이 또는 똑같은 것 이렇게 해석이 돼.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느꼈다. 이거야. 이 deed가 words라든가 다른 형태로 바뀌면 안 돼. deed는 fail 이거 대신 쓰인 거거든. 그렇지. 그녀는 똑같이 느꼈다.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이. 알겠지? 자, 그럼 바뀌는 것을 설명합니다. 웨이팅은 웨이팅은 명사 다음에 ing pp 전명구 형용사 뭐라고? 명사 다음에 ing pp 전명구 형용사가 나오면 중간에 99% 이게 생각돼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그렇지? that이나 which was waiting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강아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면 기다렸던 강아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바뀌는 게 원래 정석이고 이렇게 바뀌어도 우기면 되긴 해. 그러니까 목줄을 차고 기다린 강아지 이거 기다리고 있었던 강아지 이 정도의 뉘앙스야. 그 다음 여기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뭐뭐하는 것 즉 선행사 포함한 관계 대명사로 보는 게 자연스럽지. 그래서 더 띵 대시나 더 띵 위치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후 위치 왔다 하면 무조건 불완전이기 때문에 여기 오브가 빠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꿈을 꾼 거야. 강아지에 대해서 강아지를 꿈꾼 게 아니다. 뉘앙스가 다르다. 드림이 타동사였을 땐 보통 드림이 목적으로 쓰여 꿈을 꾸었다. 할 때 그렇지? 강아지에 대해 꿈을 꾼 거지. 강아지의 관은 강아지를 꿈꾼 게 아니라 오브가 안 빠지는 게 일단 해석적으로 맞는 거다. 이기조 스티드는 pp인데 과거 분사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사용된 분사 구분이지 분사 구분인데 이걸 부사줄로 바꾸면 내가 잠에 빠졌는데 피곤한 게 먼저니 잠에 빠진 게 먼저니 피곤해서 잠에 들었겠지. 그렇게 해석이 되면 에자의 헤드빈 이기조 스티드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 똑같이 헤드 pp랑 수동태 ppp 합쳐서 과거 완료 수동태 에자의 헤드빈 이기조 스티드 이렇게 된 건데 이걸 갖다가 분사 구분으로 바꾼 게 에즈 빼고 아이 같으니까 빼고 이거 한 단계 과거 예부다. 그래서 헤빙 빈 이기조 스티드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기조 스티드를 굳이 단어를 늘리자고 하면 앞에 헤빙 빈 이기조 스티드 헤빙 빈이 앞에 와도 된다는 얘기야. 이기조 스티드 앞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내가 기진맥진 했었기 때문에 잠에 들었다.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밑에 거 밑에 거 버전으로 하면 내가 기진맥진 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이게 맞다고 하면은 이거는 비잉 이기조 스티드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이거 녹색 표시 빼먹었는데 이기조 스티드 앞에 헤빙 빈 써도 돼요? 이렇게 여쭤봐. 그러면 그거 아니고 비잉이 상태에 있어 라든가 말씀이 있으실 거야 학교쌤이. 굳이 이런 건 안 나오긴 해. 안 나오긴 하는데 내가 녹색 칠한 건 거의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시험이 정말 어려운 학교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시험이 우리 학교 정말 어렵다. 변형 심하다. 그러면 여쭤봐. 그렇지? 여쭤보는데 이렇게 딱 여쭤보면 대답 두 가지야. 그거 아니라 이게 생각돼 있어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이거 생각된 거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근데 아마 여기까지는 거의 못 보셨을 거야. 못 보셔서 만약에 이거라고 대답을 말씀을 하시면 기진맥진 했기 때문에 잠든 거 아니에요? 기진맥진 한 게 더 먼저 아니에요? 과거보다 이거가 원래 부사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인 거는 이게 맞거든. 근데 분사구문에서 헤빙빈과 빙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기조 스티드만 남은 거 키포인트는 이기조 스티드가 이기조 스팅 인지로 바뀌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지? 이렇게 여쭤보면 된다. 수동이나 모의고사에서 이거냐 이거냐 하는 문제 나오진 않는다. 고생이다. 자 이 10번은 주장인데 나는 여기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해 어떤 내용인지 고려할게 내가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즉 다녔을 때 우리는 학생들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학생이냐면 공부할 수 있었던 후가 당연히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death로 바뀔 수 있지 whom으로는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야. 커피숍에서 집중할 수 공부할 수 있었던 그리고 not get distracted be pp 수동태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근데 비동사 대신에 get이 쓰여서 뭐뭐하게 되다. pp니까 뭐뭐 되게 되다. 이거야. not get distracted는 스터디랑 병률 구조인데 해석상으로도 원래는 디드가 쓰이는 게 맞아. 근데 뭐 넘어가자. 문제 나올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거 아니니까 not get distracted 산만하게 되지 않았던 단어장에 넣어져 있는데 디스트랙트가 트랙트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어. 익스트랙트 컨트랙트 섭트랙트 트랙트 단어 어원이 일단 끌어당기다야. 끌다인데 디스가 보통 누구 디스한다는 게 안 좋은 거잖아. 또는 멀리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 아래로 멀리 또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부하는 애를 갖다가 멀리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산만하게 하다야. 또는 주위를 딴 데로 돌리다. 이거고 소음이나 또 모든 것에 의해서 어떤 소음이나 모든 것이냐 어떤 모든 것이냐 그들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해픈 100% 자동사지 해픈드 PP로 바뀌면 안 되고 뭐로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해한 상태에서 밑에 있다 볼게. 댐은 당연히 그 학생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면에 여기도 여기는 공부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공부를 못했던 학생들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반면에 대조적으로 어울리지. 뒤에서 볼게. 우리 동안 학생들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부할 수 없었던 이거 앞에 했지 대서로 바뀔 수 있고 만약 도서관이 스포화이어트 완전 조용하지 않았다면 자 콰이어트 조용한 인데 스펠링 혹시라도 T랑 E가 순서가 바뀌면 그건 아준 학교의 화이트 알지 중학기도 배우지 도서관이 완전 조용하지 않았다면 사일런트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얘 가정법 당연히 아니다 if가 만약 뭐뭐라면 가장 기본 의미가 있잖아 그 다음 뭐뭐인지 아닌지가 있고 세 번째가 생뚱맞게 when이랑 좀 비슷한 경우야 뭐뭐 할 때 뭐뭐하는 경우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뭐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 도서관이 완전 조용하지 않았던 경우에 안았을 때 집중할 수 없었던 when으로 바뀌어도 내용상 상관없어 뭐 그렇게 바꾸는 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데 자 후자는 former가 before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before에서 그냥 fr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고 전자고 얘는 later 후자 later인데 T가 한 번 더 붙는 거 이거 주위에 T 한 번 빠지면 안 된다 그렇지 자 후자 즉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도서관이 완전 중요하지 도서관인데 시끄러워 봤죠 얼마나 시끄럽겠니 여기에서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고통을 고통을 겪었다 뭐 때문에 심지어 그 도서관 안에서도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장난치는 학교들이 있다 임파서블인데 두 단어로 not 파서블 이런 식으로 또는 not 임파서블 not 임파서블 하면 틀리지 그치 그 다음에 because 대신에 바꿔쓰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 이따 얘기할게 자 가주어 진주어 고 because의 주어는 it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가 to get the type 그러한 유형이나 종류를 얻는 것이 뭐의 완벽한 침묵의 조용함의 그치 뭐 어떻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이게 안 나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그치 누가 잠깐 나가거나 핸드폰 진동소리 울리거나 뭐 이런 소리 나는 거지 자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get하는 것이 타입을 종류를 완벽한 침묵의 어떤 침묵이냐 that day sort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이 찾았던 자 silence 데이 sort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상 that이 생각되어 있는데 that이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 되는데 내가 노란색 빼먹었다 노란색 위치로 당연히 바꿀 수 있지 원래 없던 건데 끄집어낸 거야 sort 이 뭐니 다 단어장이 있으니까 보고하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단어 설명 안한다 따로 그들이 찾았던 추구했던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얘가 가주어 진주어로 쓰인 거잖아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쓰일 때 아니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또 주격 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다 뭐로 바뀔 수 있다 동명사 getting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학생들은 희생자였다 뭐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 희생자이다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이 뭐 TV소리 발걸음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지 어떤 학생이냐 그 주의할 게 있어 후의 선행사가 드레스텍션스가 아니라 빅텀지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후가 위치로 바뀌면 안 되고 그렇지 데스로는 바뀔 수 있지 그렇지 위치로 바뀌면 땡 왜 그것이 배우 어렵다고 생각한 산만하게 하는 것들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발견하고 생각을 하겠니 그렇지 당연히 선행사가 빅텀지이기 때문에 후가 위치로 바뀌면 안 된다 밑에서 얘기할게 아주 중요한 문법적 구문인데 이거는 먼저 얘기할게 영어는 긴 주어 싫어하잖아 그래서 가주어 잇이 생긴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진주어를 뒤로 보내지 마찬가지로 영어는 목조어가 긴 것도 너무 싫어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 대표적인 게 think, believe, find, consider 이거에다가 make랑 take 이 정도가 있는데 make는 밑에 가서 나올 거야 이신 몇 번인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할게 이 네 가지는 고유의 의미가 있지만 구문적으로 그냥 똑같이 해석해야 돼 밑에 쓴 대로 그렇지 이 네 가지 동사 다음에 이신 이제 감옥적어야 감옥적어니까 당연히 진짜 목적어 나오겠지 그렇지 감옥적어 다음에 그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가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감옥적어 얘는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얘는 진목적어 진목적으로 투부정사 ing 대시되는데 투부정사 ing 둘 다 호환된다 둘이 바꿔 쓸 수 있다 됐 다음에는 주어동사 완전고주 나오고 그렇지 그런데 형용사 자리에 당연히 ing나 pp도 올 수 있고 형용사 범주에 들어가니까 해석은 그것이 뭐뭐하다고 뭐뭐라고 생각하다 하면 돼 네 개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근데 find만 본연의 의미를 살려서 그것이 뭐뭐하다고 발견하다 알게 되다 알게 되다를 해주대 그냥 생각하다 이걸로 통일하는 게 그냥 쉬워 이거 해도 뉘앙스 차이 크게 없다 그것이 뭐뭐하다고 또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가 뭐뭐하는 것이 뭐뭐하는 것이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 가볼게 후 빼고 후를 갖다 그냥 해석 안 할게 find it very difficult 그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다 뭐가 공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인데 해석 편의상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야 그것이 매우 어렵다고 difficult 형용사니까 문법적인 포인트 it이 위치나 다른 걸로 바뀔까 안 바뀌니까 노란색 안 차이저 있는 거야 difficult 부사로 바뀌면 절대 안 되지 to study는 studying 아예인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자 그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근데 후가 있으니까 주격 관계녀명사가 있으니까 그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던 희생자들 뭐가 공부하는 것이 어디서든 그들의 개인적인 침실을 제외하고 어디에서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던 희생자들이었다 슈퍼 콰이엇한 게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거지 이제 학생들은 피해자다 자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뭐가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서 달아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또 가져진 주어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바뀐다 running away 두 단어로 왜냐하면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뭐를 너의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배워야만 한다 자 런 다음에는 무조건 투부정사가 나와 목적으로 동명사 대신에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고 동명사는 안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how to 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일단 앞에 나오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when to 는 when 주어 should how to 는 how 주어 should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주어가 너기 때문에 툴을 갖다가 how you should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툴을 갖다가 그렇지 how you should 태클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how를 빼도 돼 괄호한 거 무슨 의미인지 알지 괄호는 전부 다 생리하게 입니다 너를 배워야만 한다 뭐를 그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태클하는 것을 태클이 당연히 축구에서 태클을 하다듯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뭐뭐와 씨름하다 실제로 씨름하는 게 아니다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어 그 정도의 뉘앙스야 뭔지 알겠지 태클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는 manage라든가 cope with라든가 deal with라든가 단어차에다 넣어놔서 그렇지 핸들이라든가 이런 단어로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너는 배워야만 한다 뭐를 어떻게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다룰지를 처리할지를 씨름할지를 또는 how가 빠지면 어떻게 하는 뜻이 빠지지 그냥 주위 산만하게 하는 것을 다루는 법을 다루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of course 내용상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너는 제거할 수 없다 없앨 수 없다 eliminate 대신에 바꿀 쓰는 단어 다 이것도 넣어놨다 단어차에만 봐 주위 산만하게 하는 것을 없앨 수는 없다 자 그런데 너는 배울 수 있다 뭐를 사는 것을 툴리브가 리빙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다 with them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다 them은 당연히 앞에 있는 distractions in a way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냐 보장하는 확실하게 하는 sure가 확실한인데 이행이 앞에 붙어서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이런 뜻이 된 거야 이거 주의할 게 있는데 대신 관계 부사 how 대신에 쓰인 게 아니야 왜 설마 이거 헷갈리지 않겠지 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전 구조 나오지 그런데 얘는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그러니까 불안전이잖아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주어가 없는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way 사람이 아니니까 뭐로 바뀔 수 있어 위치로 그렇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그들이 너를 그것들이 그것들이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distractions 똑같은 거지 그것들이 너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렇지? 자 이제 방역 가능한 건 이제 다 소명하게 첫 번째 후는 당연히 대서로 바뀌고 해프닝은 명사 대명사 다음에 네 가지 ing pp 불러 다시 뭐라고 명사 대명사 다음에 ing pp 전명구 형용사 네 가지가 나오면 중간에 99% 이게 생각되어 있다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 그래서 중간에는 that was 이렇게 생각되어 있고 위치는 거의 안 써 이거는 질문 해도 되는데 that 대신에 위치로 바꿔도 돼요 해도 되는데 99% 학교에서 웬만한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찾으려면 힘든데 그걸 관행적으로 안 해 관행적으로 3번에 because 대신에 as since for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for 같은 경우는 좀 무너칠 수 있는 거야 너무 딱딱한 표현이라 이거는 일단 빼도 되고 가능은 하다 틀리진 않다 그 다음에 to get은 얘기했듯이 투부정사 주어 또 주격 보루스일 때 동명사 호환된다 그래서 getting로 바뀔 수 있고 to study도 마찬가지로 어디 갔냐 studying 이렇게 바꿀 수 있고 how 이거 얘기했고 way that 이거 얘기했고 하나 더 that ensures지 있지 그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올 때 한 단어로 ing로 바꿀 수 있어 that ensures지는 어떻게 ensuring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단어로 자 다음 반면에 대조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학생들과 없는 학생들 반면에 대조적으로 in contrast by contrast conversely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 다음에 아까 구문 얘기하고 하나 더 found가 find의 과거나 과거 분사인데 found가 동사 원형인 게이지 그지 설립하다 확립하다 그거잖아 그거의 과거가 found did이야 이걸로 안 바뀌게 주의하자 고생했다 21번 갑니다 이 글의 주제는 요거야 인터넷의 등장으로 현명하게 된 소비자 이건데 등장이란 단어는 딱히 안 나와 여기 안 나오는데 단어장에 내가 다 넣어놔서 주의할게 요 단어랑 28번 advent랑 emergence가 같이 뉴이오로 쓰일 수 있는데 29번 30번 구분 잘 해야 되지 emergence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지 비상사태나 위급상황 응급 뭐 이런 거지 인터넷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노란색 홈페이니까 바뀌는 거야 이런 거지 뭘로 생각해봐 제품의 문제들 그리고 과잉 약속들 뻥카 치는 거지 그러니까 과대 광고 고객 지원의 부족 그리고 어떤 디퍼런트가 다른인데 다양한인데 디퍼런셜이 차등을 두는 그 정도의 의미고 단어적이 다 있다 프라이스가 동사 뜻이 가격을 매기다 프라이싱은 가격을 매기는 즉 가격 책정이 된 거야 차별하는 가격 정책 그러니까 뭐 특히 핸드폰 같은 게 그렇잖아 뭐 호갱이란 말이 생기고 호구란 거 생기고 누구한테는 10만원 팔고 누구한테는 50만원 팔고 이런 거지 모든 그 이슈들은 어떤 이슈냐 고객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모든 그 이슈들은 여기 대선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겠지 생략도 가능하고 위치로 바뀔 수 있고 왜 위치로 왜 돼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이슈냐면 고객들이 실제 경험했던 모든 이슈들이 뭐 해서 마케팅 조직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팝콘 알지 뭐 이거 다 써놨어 이거 팝도 썼는데 팝콘 생각하면 이게 팡팡팡 튀잖아 그래서 튀어나왔다 아웃 오브 에이 에이에서 그 박스 상자에서 튀어나왔다 모든 그 문제들 앞에 언급한 것들이 자 그리고 시험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라서 대충 넘어가는데 이 문장의 주어가 이거 프로덕트부터 프라이싱까지일까 아니면 올옵디 이슈이질일까 이건 몰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정석적인 걸로 하려면 이걸로 문장 시작되고 뒤에 대시 다음에 이게 언급되게 되는데 알아둘게 모든 문장이 100% 완전 구조 나오진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덕트부터 프라이싱까지가 만약에 주어면 동사가 없는 거야 그런 문장도 실제 있어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 이런 것들 이 바뀌었다 바뀌었다는 말을 굳이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중복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중요하지는 않다 학교 시험 나오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이게 모의고사 문제 나왔던 건데 상자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를 의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상자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됐다는 얘기지 이제 no longer were there any controlled communications 어쩌저고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자 해석 공식의 부정어 도치 한번 봐봐 해석 공식의 도치된 주어에서 부정어 구 준 부정어나 부정어 구 로 문장이 시작되면 뒤에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끊고 뒤에가 일반 의문문 순서로 바뀌어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가 그냥 있다잖아 그렇지 의문문일 때는 아 나 워가 앞으로 나고지 그렇지 there are many books 많은 책들이 있다 are there many books 많은 책들이 있니 마찬가지 그렇지 다시 부정어가 문장 앞에 서두에 시작되면 문두에 있으면 뒤에가 일반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뀐다 무슨 말이냐 비동사 조동사 또는 do, does, did 가 앞으로 나온다 됐지 자 더 이상 그러니까 따로요 there are any controlled 뭐 이건 쉽잖아 그렇지 여기서 워가 앞으로 나오는 거 어떤 통제된 어떤 통신이나 의사소통이나 심지어 어떤 사업 시스템이 없다 지금 그렇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통제된 거니까 pp가 된 거 자 그 대신 더 이상 통제된 게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론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 회사에서 제품에 대한 거 조작할 수 있는 게 지금 신문사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 얘기하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사들 또 언론사들 언론사들이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과 유착이 되면 안 되지 절대 왜 그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끼리끼리 감춰주고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더 이상 통제된 의사소통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인터넷 덕분에 유튜브에 뜨면은 누가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 유튜브에 이거 올리면 삼성이 됐건 삼성 할아버지가 될 건 이걸 내릴 수가 없지 그렇지? 본사가 외국에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야 인터넷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없어졌다 감출 수가 없다 그 회사 측면에서 그 대신 그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는 instead rather 이런 단어로 들어갈 수 있지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웹을 그냥 인터넷이라고 하지 금을 망처럼 엮여있는 거 웹을 통해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그 through 있지 스펠링에 만약에 O가 들어가면 철저한이 되지 스펠링 주위에 이거 다 뭐 철저하게 배송할 거야 저 웹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뭐를? 그들이 원했던 무엇이든지를 아는 것을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whatever가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고 복합관계 부사가 있는데 여기는 런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복합관계 대명사지 해석법 단어장에 이것도 넣어놔서 해석 공식에도 있지만 주어가 동사는 무엇이든지 미안 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하고 복합관계 대명사일 때 계속해 S가 부의하는 무엇이든지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무엇이든지 to know 알기를 그러니까 노후의 목적어 빠져있는 거지 그러니까 what who 위치 다음에 무조건 불안전 그래서 노후의 목적어 빠져있다 그렇게 명인데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 뭐를 이거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뭐에 대해서 한 회사에 대해서 바뀌는 거 이따가 이게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그것의 경쟁자를 대해서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above all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서 언제 그것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when talking when을 갖다 그냥 전치사처럼 봤다고 봐도 무방해 전치사가 아닌데 그렇게 보자고 원래 부사절인데 when they talk 이건데 그냥 when 내비 둔 거고 데인 앞에 컨스몰즈랑 같으니까 생략한 거고 토크 아 톡트구나 미안 그 다음에 ed가 붙여야겠다 톡트 톡트인데 시제가 같으니까 토킹 이렇게 한 거야 그냥 when talking 알겠지 부사절로 톡트로 말 안 바뀌면 된다 그렇지 이게 pp로 바뀌면 안 되는 거 그것만 주의하면 돼 when they talk to 과거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 just is important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문장인데 이게 important가 맞냐 아니면 뒤에 거 꾸며주니까 importantly 부사가 맞냐 이거 확인하라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업법 문제는 절대 안 나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절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학교 내신에만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너무 일반화하는 건 아닌데 정해진 거 웬만하면 안 바꾸시려고 해 교과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냥 이거에 대해서 파고들진 않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왜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뒤집고 뭐하기 좀 피곤하거든 뭐 이걸 찾아보야 되고 또 이렇게 된 것과도 맞서 싸워서 또 이걸 정정해야 되고 뭐 어쨌든 이걸 굳이 바꾸자고 하면 Just as it is important Just as it is important Just as it is important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막 뭐뭐 할 때 이거잖아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앞에 것들만큼 그러니까 이건 관용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뉘앙스야 그렇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앞에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건데 굳이 바꾸자고 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여기 이 시에 암시하는 건 그냥 이거 가르치는 거 이거 이것이 중요하듯이 중요한 거죠 이것들만큼 즉 이것들은 가까이 있는 것들 앞에 언급한 것들 그렇지 이것들만큼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안 나올 거야 아마 확인은 해 이걸로 바뀔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important가 맞아요 importantly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바꾸면 important가 맞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내비두면 importantly가 맞거든 왜냐하면 뒤에 문장을 꾸며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LY 뒤에 붙을 수 있어요 확인을 하라고 그렇지 이거 아마 학원이든 학교에서는 그냥 얼마 무리고 넘어갔을 거야 인터넷은 포럼을 열었다 단어 누누 얘기하지만 단어 먼저 외우고 해라 그렇지 포럼이 뭐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리고 누누 얘기했듯이 밑에 단어 뜻 쓰면 절대 안 된다 최악의 방식이다 그렇지 인터넷은 어떤 포럼을 열었다 여기 업이 들어가서 완전히 정도 의미가 된 건데 완전히 열었다 이 정도인데 업이 부사이기 때문에 포럼 다음에 가도 돼 인터넷이 어떤 토론의 장을 열었다 어떤 토론의 장이야 to compare 비교할 토론의 장이야 근데 토보정사 왼쪽에 for나 of가 나온 걸 뭐라 그래 의미상 주어 해서 어떻게 은느니가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for가 off로 바뀌면 안 되는 거 왜 노란색 형태 안 칠해져 있으니까 어떤 포럼이냐 소비자들이 비교할 제품들 경험들 그리고 가치들 누구와 다른 소비자들과 소비자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다른 것들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과 함께 그 정도의 뉘앙스야 다른 소비자들과 이건데 고객들과 디아더로 바뀌면 된다 안 되다 안 되니까 노란색 자체 해지는 거야 쉽고 빠르게 자 이제 고객은 방법을 가졌다 어떤 방법이냐 to talk back to the marketer 마케터에게 맞대꾸할 말대답할 톡이 이야기하다는데 말하다는데 100이니까 말대답하다 기본 의미는 그러니까 맞대응하다 단어장에 그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원래 사전적 의미는 이건 없어 근데 사전적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문맥적 의미야 옛날에는 안 되는데 고객들이 이제 마케터에게 대응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거 대신 당연히 리스판드가 쓰여도 되고 단어장이다 talk back to the marketer 마케터에게 대응할 수 있다 대응할 방법을 가졌다 하나 더 토부정사 왼쪽에 명사 나오면 두 가지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아니면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to do so 그렇게 할 방법 to do so 당연히 to talk back 얘랑 병렬 구조지 근데 to가 중복되니까 빼도 상관없어 이런 거 언제 쓰냐면 어떤 문제 나올 때도 써먹을 수 있고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게 나오진 않겠지만 쉬워서 나부터 인스턴트 리까지가 총 열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아홉 단어로 써라 그럼 to 생략하라는 얘기야 생략할 게 이목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할 방법을 가졌다 뭘 통해서 어떤 공론의 장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막 토론하고 막 하잖아 댓글 달고 뭐하고 즉시 변형 가능한 부분은 위에 changed가 자동사 자동사 둘 다 쓰여 그러니까 이게 갖다가 was changed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그 다음에 what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 그래서 anything that anything which는 거의 안 쓰여 일단 anything that 이렇게 말게 그 다음에 when talking은 아까 얘기했고 이거는 안 바꿀 거야 설명도 안 했을 거야 아마 안 했으니까 이거는 논란 여지가 있으니까 important가 맞아요 ly 부는 게 맞아요 이것만 여쭤보면 된다 이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지위가 향상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22번 갑니다 이 지문은 좀 어려운 구문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단어 구문들은 다 외운 다음에 수업 듣기 바란다 아니면 못 따라가 이거 자 포버는 포버가 뭐냐면 동격이지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앞글자만 단 acronym이라고 하지 이거는 걱정이나 불안이다 어떤 더 나은 무언가가 나타날 거라는 걱정이나 불안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that은 동격접속사 that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 바뀌면 안되고 구어체에서는 생략도 돼 자 그 다음 형용사가 원래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데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만 꾸며주지 그래서 better something 하면 안되고 something better 가 된 거 자 그런데 그것은 위치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냐고 보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위치가 that으로 바뀌면 안되고 그런데 그건 그것을 만든다 해석의 직욕이 살짝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따와 그런데 그것은 앞의 문장은 그것을 더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만든다 이게 5형식인데 가목적어랑 진목적어 쓰인거야 얘는 목적적 보고 요구문은 앞에 20번에서 봤었어 20번에 make think believe find consider 5개 5개가 기본 5개가 기본인데 4가지 해석이 비슷한 그 다음에 make는 좀 별개야 별개인데 밑에를 좀 보면 it은 당연히 가목적어 투부정사 ing 대신 진목적어던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목적어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호로 형사나 명사 또는 ing pp 이게 나오는데 해석은 그것을 뭐뭐하게 또는 뭐뭐로 만든다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는 것을 s가 v라는 것을 듣지 이렇게 해서 그런거야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그런데 그건 a라고 할게 a는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만든다 뭐를 to commit to existing choices 기존의 선택들에 전령하는 것을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ing 동명사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밑에 가서 얘기할게 자 그 다음 여기 to는 투부정사 2가 아니라 전치사 2야 그것 때문에 ing 이거는 아니고 얘는 그냥 형용사 현재 분사야 형용사로 쓰이는 기존의 존재하는 이거야 그러니까 existed로 바뀌면 안되고 이 단어 자체가 있는거야 왜냐하면 자동사거든 자동사는 pp의 개념으로 현재 완료 제외하고 쓰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존의 선택들 이거 못 바뀌니까 형용패 안 틀어져 있는거야 위치는 뭐로 바뀌겠니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 make 다음에 s더라는거 이것도 빼먹지 말고 왜 앞문장 전체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commit 이 단어도 단어장 통해서 다 외워 되게 중요해 가장 기본 의미는 죄나 범죄 등을 잘못 등을 저지르다 또 약속하다 헌신하다 보내다 이 뜻이 있는데 commit to a는 a에 전념하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바뀌는 것도 있는데 밑에 가서 얘기할게 자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만든다 기존의 선택들을 전념한 것을 언제 결정을 낼 때 왠이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동사 주어랑 비동사 있을 때 같이 생략하는거 또는 분사구문인데 그냥 왠 생략 안한거 그걸로 봐도 돼 그러니까 중요한거 포인트는 메이킹이 메이드로 바뀌면 안된다 뭐 투메이커로 바뀌면 안된다 그냥 그거야 결정을 내릴 때 자 그것은 풍부함의 고통이다 어떤 풍부함이냐면 that drives you 너를 몰아가는 드라이브가 차같은거 몰다잖아 사람을 몰아세우는거야 그래서 만들다 그정도 의미야 그렇지 너를 만드는 어떻게 keep 유지하게 keep a b 용문장 꼭 외우야 된다 해석공식에 또 나오고 단어차장에도 주어동사담 a 배해석법 세가지 주어는 동사단다 a를 비하게 a가 비하다는 것을 a가 비하다고 끝 이거거든 그러니까 keep a b 모든 너의 선택들을 keep 한다 오픈 열려있게 열려있는 상태로 이거 부사로 바뀌면 안돼 왜 얘가 목적격 보호거든 5형식으로 다시 이거 l y t에 붙으면 땡 x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가 사역동사 지각동사 일반 동사 중에 뭐야 당연히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다음에 a b 내가 a b라는 용어를 쓰면 다 사형식 아니면 오형식이지 자 오형식으로 쓸 때 일반 동사 다음에 a b 즉 목적격 보호인 투부 아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봐 99% 투부정사가 능동일 때 해소공식 봐봐 그 다음에 어번던스가 단순이니까 that 다음에 drive z ds 가 붙은 거고 that은 당연히 위치로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너를 몰아가는 뭐하라고 to keep 해서 투 빠지면 될까 안된다는 얘기야 to keep all of your options 너의 모든 선택들을 keep하게 open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몰아가는 풍부함이야 그리고 to avoid risks 위험들을 피하게 몰아가는 대체 that drives you 너를 몰아가는 뭐하게 keep하게 a를 b한 상태로 그리고 피하게 대체 피하게 몰아가는 to avoid는 당연히 to keep이랑 병렬구조인데 이 툴을 생략해도 되지 이게 생략해도 앞에 있는 to avoid는 to keep이랑 병렬구조고 그냥 avoid는 keep이랑 병렬구조야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런게 언제 중요하냐면 객관식도 중요하지만 서수령에서 it부터 만약에 risks까지가 10단원인데 9단원으로 써라 그럼 뭘 생략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생략하라는 얘기야 to를 생략한다는 한단 얘기다 이해 됐지? 또는 that drives you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밑에 가서 얘기할게 이 시 가르치는 건 앞에 있는 forbo 이걸 가르치는 거고 rather than assessing 너의 선택들을 평가하는 것 대신에 평가하는 것 보다는 choosing on 평가하고 하나를 선택하고 moving on 계속 나 움직이는 것 너의 날과 함께 즉 너의 나를 살아가는 것 보다는 assessing choosing moving 세 개가 다 병렬구조야 원래는 rather than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도 되거든 그런데 이 병렬구조가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assess로 바뀌면 choose move 다 병렬구조 맞춰줘야 돼 그렇지? 너는 미룬다 뭐를 그 불가피한 것을 미룬다 즉 꼭 해야 되는 것을 미룬다 주의할 단어가 assess가 평가하다인데 access는 접근성 이 단어 알지? 구분 잘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미안 그 다음에 뭐 미루다 대신에 delay나 post phone post phone이나 post can't post can't procrastinate 또는 put off 이것도 취소하다 미루다인데 이것들이 다 바뀔 수 있고 inevitable 대신에 must the inevitable 이게 inevitable이 불가피한인데 앞에 더가 붙어서 더 플러스 용서는 뭐뭐한 사람들 아니면 뭐뭐한 것 이거 알지? must가 꼭 해야 하는 것 필수품 이 뜻까지 있다 어쨌든 니가 미룬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큰 시장에 갔어 예를 들어서 태국에 놀러가는데 짜뚜짝이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주말 시장이 있거든 근데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들어 근데 그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 왜 더나 뭔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럼 1시간 2시간 돌아다니는데 못 사는 거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It's unlike It's unlike unlike 와 뭐뭐하는 달리 이거거든 unlike도 not 부정이기 때문에 이중 부정이 된 거야 이거는 그냥 강한 긍정 like 그냥 그거는 히팅하는 것과 같다 힛 대신에 pressing으로 바뀌어 그렇지? 스누즈 버튼을 히팅하는 것 와 같다 그렇지? 어 알람 시계에 있는 그거야 너네 알람을 만약에 7시로 맞춰놓으면 더 자고 싶잖아 그럼 뭐 더 자고 싶으니까 5분 뒤에 알람 뭐 이런 거 이런 게 스누즈 버튼이야 그렇지? 알람 시계 너네 뭐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거의 알람 시계 옆에 있는 걸 누르면 뭐 정해진 타이머 5분이면 5분 뒤에 다시 한 번 울리는 거야 그렇지? 자 그거는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더 잠을 자려고 누르는 버튼 그 정도 생각합니다 단어장에서 너의 알람 시계에 있는 그런데 결국 커버를 즉 이불을 덮게 되는 것과 같다 overhead 너의 머리 위로 자 only to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다만 뭐뭐하기 위해서가 있고 두 번째가 그런데 아쉽게 뭐뭐하게 된다 투부정사 결과용품에 나와 거기 찾아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누르는 것과 같애 그리고 그런데 아쉽게 이불을 덮는 것과 같애 이불까지 덮으면 더 자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fall back asleep 다시 잠드는 것과 같애 그러니까 fall 이거는 풀과 병렬 구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fall asleep은 잠드는 건데 fall back asleep이니까 다시 잠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go back to sleep 만약에 go로 바뀌면 go back to sleep asleep이 아니라 as you probably found out 네가 알아낸 것처럼 the hard way 어렵게 힘들게 뭐 이 정도면 단어장이다 만약 네가 snooze 버튼을 누르면 버튼 생각되어 있다 중복되니까 enough times 충분한 횟수를 4번 5번 눌렀어 5분 시계인데 이걸 5번 누르면 25분이잖아 5분만 더 자야지 하다가 자 그러면 너는 결국 늦게 될 것이다 end up 다음에 전면구도 나오고 ing도 나오고 이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be rate가 늦다인데 end up 다음에 ing 이게 일단 기본이야 그래서 결국 몸하게 된다 대체 너는 결국 늦게 된다 그리고 레이싱 하게 된다 레이싱과 being이 병력 구조 for the office 사무실 쪽으로 race 마 경주 달려가게 된다 ruined 이게 좀 살짝 해석이 어려워 ruined 된 상태로 이거야 그러니까 ruined가 여기서 동사 과거일까 pp일까 pp지 왜 ruin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거든 그치 목적어가 안 나오기도 하고 두번째 주어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주어동사 또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접속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주어동사 문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사 과거가 아니라 pp인데 pp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두 가지지 첫번째 앞에나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두번째는 분사구문 그렇지 자 분사구문 뒤에 나올 때 대표적 해석 세 가지 그렇지 뭐뭐 하면서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는 만약 네가 이걸 누르면 너는 결국 늦게 되고 달려가게 된다 망쳐진 상태로 그러니까 분사구문 뒤에 나오니까 뭐뭐 하면서인데 pp니까 뭐뭐인 상태로 즉 망쳐진 상태로 뭐가 너의 날과 기분이 그냥 앞에 주어가 너랑 다르니까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마치 내가 배가 너무나 고파서 빵 먹었어 그럼 빵 누가 먹은 거야 내가 먹은 거지 근데 내가 배가 너무나 고팠는데 내 동생이 빵 먹었어 내 동생 생략할 수 있어 없어 그건 못하지 그렇지 왜 다르니까 그걸 생략해 버리면 내가 먹은 게 돼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주절의 주어가 넌데 your day and mood 가 너랑 다르잖아 그렇지 이걸 생략할 수가 없지 독립 분사가 없냐 이것도 바뀌는 거 밑에 있는데 밑에 가서 얘기할게 자 referencing snooze fear 그 뭐뭐하지만 뭐뭐하는 반면에 뭐 이건데 이것도 바뀌는 거 밑에 얘기할게 snooze 버튼을 누르는 것이 fears good 매우 기분 좋게 느껴지지만 그 순간에는 그치 또 자랑하고 싶은 듯 이거 누르면 막 알라불리지 않으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dimension price 대가 즉 가격을 요구한다 즉 희생을 요구한다 따라 바꾸는 거 다 나와있다 자 그러니까 요지가 이거였지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결정 미루는 것은 결국 해가 된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미루지 말고 그냥 지금 지금 있는 거에 선택해야 이거야 변형 가능한 부분은 아까 여기 나온 거 which and is 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to commit은 committing 얘가 가목적어 진목적어이기 때문에 committing 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to be committed 수동태로 쓰여주대 그렇지 to be committed 이렇게 쓰여도 상관없다 그 다음 that drives 요거는 driving 그냥 ing로 바꿀 수 있고 또는 that을 갖다가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drive 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 다음 요거는 이제 O형식으로 쓰인 거야 일반 동사니까 drive a b 비자리에 당연히 투부 정사가 온 건데 왜 일반 동사니까 근데 요거랑 비슷한 사역 동사 makes 또 heads 바꾸면 당연히 목적어 보호는 동사 원형 나오겠지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drives 가 makes 로 바뀌었을 때 rather than 대신에 뭐뭐 보다는 이건데 instead of 이렇게 바꿀 수 있고 not unlike 는 이중 부정 그래서 그냥 like 이렇게 될 수 있고 while 얘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닐 때는 뭐뭐하는 반면에 또는 양보 뭐뭐하지만 이걸로 쓰여 그래서 even if나 even though although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feel so good 이건데 주의할게 well로 바뀌면 의미가 이렇게 돼 feel well은 몸 상태가 좋은 거고 컨디션이 좋은 거고 feel 곳은 기분이 좋은 거야 다르지? 바뀌면 안되겠지? 자 요 마지막 요거 부분 자 이것도 원래 부사줄로 바꾸면 and나 as a day and mood are ruined 이건데 접속사 빼고 주어가 앞에 u랑 다르니까 내비두고 a가 현재 will 조동사 과가 아니라 현재 조동사지 그치? 현재로 보는 거야 시제 같으니까 이걸 갖다가 being으로 바꾼 거야 being으로 바꿔서 이것까지 생략한 거야 그렇지? 어 앞에 접속사 생략하고 그 다음에 주어는 생략할 수 없지 다르니까 그 다음 being 너도 돼 여기 중간에 being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그렇지? 지목적으로 구분 얘기했고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라 고생했다 23번 갑니다 이 지문은 내용도 쉽고 또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전혀 없어 근데 단어는 글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는 좀 많아 유의어 정리한 것 때문에 좀 많은데 52개 다 외우고 좀 하자 환경적인 부작용들 이게 부작용이지 부작용 대신에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다 써놨고 그 다음에 역효과를 나뉜다 이런 단어도 넣어놔서 환경적 부작용들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에 그러니까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거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들의 원의 이용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여기 투부정사 여기 투부정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야 이거 단어장에 이런 것도 넣어놨는데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크게 딱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두 번째는 목적 그냥 뭐뭐하기 위해서 이거거든 그 세 가지 전부 다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로 사용됐어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자원의 이용이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이용이야 이거는 점점 더 격려되어져 왔다 장려되어져 왔다 have been pp 를 갖다가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지 그치? have bp 랑 bpp 합쳐진 거 뭐로 장려되어져 왔냐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조화시킬 뭐를 여기까지가 a 고 with 앞에 까지가 with 다음에 나오는 게 b야 a 와 b 를 harmonize a with b a 와 b 를 조화시킬 방법 이거야 뭐를 조화시키냐 전기 공급을 확보할 필요성과 전기 없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것과 전기만 무한정 공급하면 안 되지 환경 보호 목적을 조화시킬 방법 그치?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 환경을 해치면 안 되지 이거를 조화시킬 방법으로 장려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전기 생산 방식으로 장려되어져 왔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런데 재생 가능한 자원들 원천들의 이용 즉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천들을 얘기하는 거지 에너지 원천들의 이용은 또한 온다 뭐와 함께 오냐면 그거 자신의 결과들과 함께 온다 즉 동반한다 수반한다 어카퍼니로 바뀌어도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 문맥적 뜻은 컨세퀀스의 문맥 사전적이면 그냥 결과야 결과나 중요성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결과는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단점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런데 그것은 요구한다 고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얘기한 거고 그래서 바뀌는 표현들이 있다 얘기하게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들은 포함한다 뭐를 다양한 원천들을 뭐와 같은 하이드로가 나오면 다 물과 관련이 있는 거야 수력 발전 또는 어떤 대항에 해양에 기반한 기술들 바다에서 있는 그지 어떤 기술들 얘기하는 거지 자 게다가 추가적으로 그게 더해서 태양열과 또 풍력과 지오가 다 지구를 가리키는 단어여 그러니까 터멀은 열이고 지열 그리고 바이오메스 리뉴어블 소시즈들은 재생 가능한 원천들은 또한 그것들 자신의 영향을 가져와서 뭐해? 환경에 환경에 영향 미친다는 건 다 안 좋은 영향이다 보통 자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댐들은 영향을 가져 뭐해? 어떤 해양 생태계 수생 생태계 아쿠아리움이 수족관인 거 알잖아 아쿠아가 다 이제 물과 관련된 수생 어떤 생태계 그리고 더 최근에 공기에 안 좋은 건 아니고 수력 발전댐은 당연히 물에 안 좋겠지 자 그리고 더 최근에 확인되어져 와서 식별 되어져서 헤브비는 여기 헤브랑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해지로 바뀌면 안 되는 거고 위해랑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수동태지 그지? 확인되어져 와서 뭐로? 중요한 원천들로 뭐해? 어떤 그린하우스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천으로 그러니까 수력 발전댐은 수생 생태계에도 안 좋지만 온실가스 배출에도 기여한다 역할을 한다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자 태양과 풍력과 또 태양열 그리고 바이오메스를 또한 야기한다 뭐를?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주의할 게 있는데 네거티브가 뒤에 있는 형용사가 나오잖아 이것 때문에 부사로 바뀌면 안 된다 부정적으로 환경적인 이렇게 돼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네거티브는 당연히 임팩트 꾸며 주는 거다 자 부정적인 환경 영향들 뭐와 같은 어떤 시각 공예 시각적인 공예니까 보기 안 좋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집중적인 땅 점령 점유 그러니까 이거를 수력 발전 하든가 풍력 발전 하든가 이게 한 곳에 몰려 있지 그치?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 한 군데 대전에 한 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몰려 있는 거야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집중적인 땅 점유 이렇게 하게 이 땅을 뭐 개발할 수도 없고 다른 거 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들 뭐에 미치는? 새 개체수에 미치는 자 전체 내용 흐름 좀 볼게 여기까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좋은 걸로 장려되어 왔다 좋은 걸로 그런데 이게 그거 자신의 결과들 그러니까 고려할 만한 결과들이 온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이 뭐가 있냐 그 예가 나온 거고 마지막 문장에 그 예가 뭐 수력 발전도 있고 풍력이나 뭐 지혈 풍력 발전도 있고 이것들도 있는데 환경에 영향을 가진 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 구체적인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생태계 나쁘다 수생 생태계 그리고 어떤 온실가스 배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부정적 환경 이것들도 미치는데 이런 것들 시각 공예 시각적인 공예 보기 안 좋다 그 다음에 땅을 다 써버린다 그리고 새들 개체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자 순서별도 쉽지 그치 앞에 위치가 얘기한 거는 관계대명상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대수로는 못 바뀌고 엔드 데이로 바뀌는 게 일단은 맞아 왜냐하면 뒤에 리퀘얼 다음에 s가 없으니까 위치 선행사는 consequences 이게 된 거야 알겠지 엔드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consequences 결과들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변형을 해서 리퀘얼 다음에 s가 붙어 있지 그러면 당연히 엔드 is로 바뀌지 그치 이게 단순한 얘기니까 리퀘얼 다음에 s가 붙어버리면 이거는 앞에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이용이 그거 자신의 결과를 수반한다는 것 이거를 고려할 만하다 이 얘기야 그것도 되거든 그 다음에 additionally 대신에 뭐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건데 꼭 외워나 이거 여기까지는 다 알 거야 add 자체가 더하다니까 besides 이거 외우고 그 다음에 연결어에서 more가 들어간 연결어는 얘밖에 없어 게다가 더 많은 걸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플러스도 뭔가를 더하는 거지 그 다음에 피자에 불고기 피자인데 치즈 토핑이 더한다고 치즈 피자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토핑을 더한다 뭔가를 더하는 거다 그렇게 외우면 되고 likewise 마찬가지로인데 이게 게다가 뜻까지 있어 꼭 알아도 그 다음에 뭐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 heaven impact effect influence on 얘가 명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on이 오지 그 다음에 한 단으로 하면 effect 또 한 단으로 하면 influence 인데 왜 떨어졌냐 이게 붙어 있어야 돼 influence 한 단어다 이거 influence 그 다음에 impact가 좀 생뚱맞은데 얘는 뒤에 on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동사로 쓰일 때 그렇지? 그 다음 cause 대신에 trigger bring about read to give rise to result in 이런 것들이 오는데 주의할 단어가 만약에 cause가 result in으로 바뀌잖아 얘랑 주의해야 돼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뭐를 야기한다고 result from 두에는 원인이 나와 전 아예 반대 단어니까 주의하자고 고생했다 자 24번 갑니다 이 글의 주제는 어떻게 씹는 것이 돕는가 포유류들이 생존하거나 사남도록 어떻게 돕는지 볼게 이제 자 추이 씹는 것은 얘가 주어로 쓰였지 않니 당연히 to chew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씹는 것은 더 작은 입자들로 이어진다 read to 대신에 바뀌는 단어들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 더 작은 입자들을 야기하고 뭘 위한? 삼키는 것을 위한 그럼 소화가 더 잘 되겠지 그 다음에 더 노출된 아 이거 small로 빼먹었다 당연히 씹으면 입자가 더 작아지겠지 bigger가 아니라 더 작은 입자들을 야기하고 그리고 더 노출된 표면 면적을 야기한다 뭐를 위한 표면 면적이냐 소화 효소들이 단어장에 다 있으니까 확인해라 알았지 소화 효소들이 어디야 두엑트온 작용할 표면 면적 자 이건데 이거는 온이 중요해 온이 빠지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투부 정사 자 투부 정사 여기 명사가 나올 때 오른쪽에 전체사 가 나와야 되냐 나와야 된다고 하면 어떤 전체사 가 어울리냐 이걸 분별하는 방법 첫번째 자 툴을 갖다가 그냥 위로 바꿔 위로 바꾸고 그 다음에 동사 그대로 내려 세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 쓰는 거야 우리는 친구를 논다 말도 안 되지 친구와 함께 노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위드가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there is something 뭔가가 있다 내가 여긴 주어가 그냥 내가 있지 내가 생각할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상 주어고 투부 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건데 앞에 있는 명사가 이거 봐보라고 내가 생각한다 툴을 갖다가 그냥 의미상 주어 빼고 그냥 위로 하든가 우리는 생각한다 something을 생각한다 가 아니라 something에 대해서 그래서 about이 들어가는 거 밑에도 마찬가지 요거를 빼버리고 해봐 의미상 주어를 빼버리고 we 우리는 작용한다 act가 없으면 뒤에 a가 못 나와 전치사 on의 도움을 있어야 전치사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올 수 있잖아 자 그래서 act on a가 단어장에 나와 있듯이 a의 근거에 행동하다 또는 a에 작용하다 이거기 때문에 on이 빠지면 안 된다 알았지 남겨운 문장이고 표면 면중이 더 넓어진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소화효소가 작용할 소화효소가 작용할 표면 면적이 더 많대 그럼 소화가 더 잘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잘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도 바뀌는 단어들 밑에 선하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의미한다 트랙트가 트랙트가 끌어당기다 인데 앞에서 디스트랙트 디스트랙트라는 거 나왔을 거야 그거는 산만하게 하던데 익스트랙트는 추출하다 뽑아내야 왜? ex가 바뀌니까 그치? 자 그것은 뽑아내는 추출을 의미한다 뭐해? 더 많은 연료와 어떤 날 원료들 즉 원료지 로우가 가공하지 않은 미트리로우지가 이제 자료 원료 더 많은 연료 그리고 원료 연료하고 원료다 원료 그렇지? 가공하지 않은 원자재 같은 거 원료를 원료의 추출을 의미한다 어디서? 한입의 음식에서 바뀌는 거 밑에 얘기할게 이시에 얘기하는 건 당연히 추인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포유류들에게 여기까지는 포유류가 안 나서 그치? 일반적으로 씹는 게 중요하다 근데 포유류에게 특히 중요하다 왜냐면 because 대신에 as, since, for 아니지? 왜냐면 day가 그것들이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from within 안에서부터 이거 문법 설명하신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텐데 요것도 영어 문법의 한계점이야 뭐냐면 from이 전치사고 within도 전치사나 부사로 쓰이거든 전치사 다음에는 원래 명사가 나와야 되지 근데 전치사가 또 나와 전, 전, 치사? 뭐 이런 거 없거든 전치사 구 전명구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전, 전, 구 이런 거 없다고 이게 영어 문법이 깨지는 건데 문법 문제 이거 나오진 않아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쓰는구나 안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되는구나 중요한 게 여기 데이가 앞에 있는 더 많은 연료와 원료 이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얘기하면 복수가 되는 거 이거 데이를 가질 수 있고 또는 앞에 있는 메모리지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문맥상 보면은 앞에 있는 메모리지를 보는 게 맞아 메모리지를 보는 게 맞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여기 데이는 메모리지의 포유리들 보다는 앞에 있는 연료와 그 원료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가리키실 수 있으니까 여기 데이가 앞에 있는 메모리지를 가리키는 거 맞나요? 이렇게 확인하면 돼 여쭤봐 알았지? 자, 그들이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이 뭐 히터를 켜고 이런 거 아니잖아 난방기 옆에 근처에 가고 불을 자기네들이 펴서 각해 가야 되고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체내에서부터 열을 발생시켜서 데운돼 알았지?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낸다는 얘기야 자, 트윙은 메모리지에게 준다 에너지를 자,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두 번 몇 형식? 4형식 아니면 5형식이지 포유류들에게 준다 뭐를? 에너지를 여기 트윙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투추유로 바뀔 수 있고 어떤 에너지냐면 필요되어지는 리딩으로 바뀌면 안 되고 That is 그러니까 에너지랑 Needed 중간에 기억날 거야 명사 다음에 PP ING 전명구 형용사 남은 중간에 99%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 That is 또는 Which is 이게 생각되지? 필요 되는 에너지 뭐하기 위해서? 활동적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두 개가 병렬 구조야 자, 앞에 거 먼저 보게 활동적이 되기 위해서 언제? 낫언니 A 버덜소 B 이거지 낮뿐만 아니라 여기 돼있는 낮이야 버덜소 B 낫언니 A 자리에 드링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드링이 나왔는데 중복되니까 그냥 뺀 거야 그치? 자, 낮 동안 뿐만 아니라 서늘한 밤동안에도 A 뿐만 아니라 B에도 이거지? 그리고 살기 위해서 어디에? 더 추운 기후에서 그리고 장소들에서 어떤 장소냐? 변화하는 기온들을 가진 위드가 뭐뭐를 가진 할 때 가장 쉬운 표현이야 자, 기온이 변화하는 거지 계속 변화된 게 완료된 게 아니다 그래서 ING가 PP로 바뀌면 안 되고 자, 게다가 앞에서 다 봤었지? 게다가 그에 대해서 그것은 그러니까 씹는 것의 이점 얘기하는 거지 이시 가리키는 거 당연히 트윙 이거 얘기하는 거고 이 문장이 이거 this is especially 다음에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 이시 가리키는 게 여기 안 나오거든 그치? 트윙이 이수로 바뀌는 거 자, 그것은 allow 한다 가능하게 한다 allow가 단어장에 나오듯이 allow A, B B자리에 O형식일 때 당연히 투부정사 왜? 일반 동사니까 근데 해석법은 A가 B하게 허용하다 또는 A가 B하게 하다 또는 가능하게 하다 이거야 그렇지? A가 B하게 하다 그것은 그들이 지속하게 한다 그들은 당연히 포유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 포유류들이 지속하게 한다 뭐를? 더 높은 수준의 수준의 활동들과 어떤 이동 속도를 유지하게 한다 대체 To sustain이 sustaining ing로 바뀌거나 동사운영 바뀌면 안 되지 어떤 트래블 스피드냐 To cover 커버하려는 커버하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고 더 큰 지역들을 더 큰 지역을 커버한다는 얘기는 내가 한 시간에 더 큰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 더 큰 지역을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 더 큰 지역들을 더 큰 거리들을 커버하는 이동 속도 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Avoid 하게 할 수 있다 Sustain과 Avoid Capture Make 다 병력 구조 그것은 그들이 Sustain하게 한다 Sustain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Avoid 캡처하는 것을 그리고 Make 두 개까지는 A&P 열거 할 때 세 개부터는 A, B, C 마지막 콤마 다음에 And Or 다 병력 구조 Make Capture Avoid 다 병력 구조 포식자를 피하게 그리고 먹이를 잡게 그리고 Make 하게 그들의 새끼를 Make Dear Young 그들의 새끼를 만들고 Care for 돌보게 한다 이거 있지 Dear Young이 중복되니까 한 번만 쓴 거 자 또한 또 장점 또 나왔어 포유류들은 살 수 있다 어디서? 놀랍게 다양한 서식지에서 이거였는데 여기 Incredible 이 놀라운 CRED가 다 믿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Incredible 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거거든 근데 문맥상으로는 놀랍게 다양한 왜냐면 A variety of 가 다양하니거든 A variety of 가 다양하니인데 이걸 이게 한 표현으로 그냥 various가 된 거야 이게 꾸며주니까 다양하게 라고 해석은 되지만 이게 부사로 바뀌면 절대 안 된다 왜? variety는 명사거든 이걸 꾸며주니까 해석적으로는 형용사가 된 건데 이걸 꾸며주니까 해석적으로 형사가 되니까 그냥 놀랍게 그렇게 할게 놀랍게 다양한 서식지들에서 다시 포인트는 뭐라고? LY 붙으면 안 된다 이거 다양한 서식지 예를 들어서 북극의 툰드라에서 남극의 어떤 팩 아이스 팩으로 된 아이스니까 얼음이 팩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유빙 그리고 깊은 open waters 이거 ocean 같은 거야 심해 깊은 바다 이건데 waters 다음에 s가 빠져도 돼요 안 돼요? 학교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온다 무지 뭐 넘어가도 되고 여기는 waters 수혜 수협 뭐 그 정도의 의미야 깊은 열려있는 수협 이거고 deeply로 바뀌면 안 되고 자 too high altitude altitude 는 고도야 높이를 얘기하는데 latitude라는 게 있어 요거는 with 야 바뀌면 안 된다 그리고 high 도 highly로 바뀌면 안 되고 바뀌면 내가 노란색 시작했지 높은 고도의 산들까지 그리고 열대우림에서 from 이 상태에서 from a to b인데 그냥 다 from 상태에 있다 열대우림에서 그냥 삼어까지 in no small measure measure가 특정하다잖아 좋지 척도 뭐 이건데 작지 않은 no 작지 않은 척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to some extent to some degree 이 정도의 의미야 뭐 때문에? 그들의 이빨들 때문에 대체 because of 대신에 바뀌는 거 다 여기 있고 단어장에도 있다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대신에 바뀌는 건 앞에 이게 환원 기능이지 앞에 거를 또 다시 다른 말로 설명하는 건데 왜? 중요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that is to say that is namely 이게 생뚱말지 그 다음에 여기 extraction 있지 그 extraction이 얘는 명사잖아 명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동명사로 바뀌면 이걸 한 단어로 하면 그냥 extracting이야 한 단어로 하면 근데 만약에 extracting 앞에 더가 붙으면 of가 꼭 나와야 돼 이거는 학교 내신용은 아니야 조금 어려운 건데 정리 다시 할게 이게 어떻게 바뀐다 한 단어로는 extracting 세 단어로 비슷한 거 하면 이 단어 자체가 extracting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렇지? 한 단어로 하면 extracting 세 단어로 하면 그냥 얘만 extracting 로 바뀌는 거 이거는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 화가 되는 거야 앞에 더가 있으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 allow가 사육동사 중에 가장 비슷한 게 let이야 let으로 만약에 바뀌면 사육동사의 목적 격보호는 동사 원형이니까 당연히 2가 빠지겠지 고생이다 26번 갑니다 1867년에 태어난 세라 이 여자는 미국의 여성 사업가였다 그리고 사회 운동가였다 born이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게 주의하면 되는데 시험이 좀 이상한 학교 같은 경우 이거 나오진 않겠지만 being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being orphaned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 갖다가 부사절로 바꾸는 게 되게 부적절한데 이유는 밑에서 이야기해 고아가 되어졌다 7세 7세 나이에 orphan이 단어장에 나와있듯이 고아 또는 고아로 만들다 이렇게 되고 orphan이지 이거는 고아원이고 그리고 그녀의 초기의 삶은 특징 지어졌다 marked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이 표시하다지 표시되어졌다 또 특징 지어졌다 캐릭터라이즈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역경에 의해서 즉 어려움에 의해서 7세 7세 나이에 고아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역경이 뒤따라겠지 1888년에 그녀가 10년 이상 동안 earning 그리고 벌었다 벌면서 해도 되고 뭐를 겨우 1달러 이상을 하루에 자 이 시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니가 노란색이 안 틀어져 있는 거야 긴 기간에 어떤 등골을 깨는 등골을 부수는 노동이 그리고 아주 안 좋은 형편없는 식단이 야기했다 뭐를 그녀의 머리가 빠지게 야기했다 요건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넘어가게 자 코즈가 O형식에서 사역동사니 지각동사니 일반동사니 일반동사지 그치? 일반동사 다음에 A, B 내가 O형식에서 A, B라는 용어를 쓰면은 목적어 A 그 다음에 A가 목적어고 그 다음 나오는게 B 목적어 보호 이거잖아 일반동사 다음에 A, B B 자리에 뭐가 나와 99%? 99.99 99.99 라고 해도 돼 예외가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다 투부정사가 나오지 그래서 뭐 익스펙트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이거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사역동사 지각동사 아니면 그냥 다 99.9 다 투부정사가 나오기 때문에 능동일 때 예외가 많이 없어 밑에서 얘기할게 자 약이 했다 그녀의 머리가 떨어지게 그러니까 2에 4에서 2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탈모가 좀 된 거야 자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어떤 모든 것이냐면 이용 가능했던 여기 대토 이 대시 위치로 바뀌냐 안 바뀌냐 그런 약간 논란 같은 게 좀 있어 요거는 학교에서 확인을 하려면 해라 그렇지? 안 바꾸는 게 당연히 이상적이야 된다는 학교가 있으니까 요런 거를 기준으로 삼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명확한 거 있지 그러니까 earning이 PP로 바뀌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그냥 법적인 거야 이걸 하면은 그냥 무조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그치? 근데 애매한 거 있지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을 받는데 뭐 5만 원 과태료 부가 받고 돈을 내잖아 범칙금 같은 걸 내잖아 자 그런데 껌을 뱉었어 땅에다가 이게 벌금이 부가 되냐 침을 뱉었어 이게 부가가 되냐 법이 없으면 도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게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여쭤보라고 기준은 어차피 학교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거고 뭐 여기서 내가 앞만 떠들어 봤자 그치? 니네 학교 직접 뭐 대전이 될건 부산이 될건 강남이 될건 어디가 될건 내가 직접 학교에 가서 싸워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싸워야 된다고 싸워야 되니까 꼭 미리 학교 선생님한테 애매한 건 확인을 받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녹색 빼고는 애매한 게 다 없어 그렇지? 자 이용 가능했던 모든 것을 시도했다 자 그런데 had no success 성공작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것이 없었다 after working 일한 것 후에 여기 after는 그냥 전치사나 접속사 둘 다 쓰였는데 전치사로 쓰였다고 보면 돼 이것도 바뀌는 거 뭐로 바뀌는지 밑에서 얘기할게 어떤 가정부로 일한 것 후에 어떤 한 화학자를 위한 그녀가 성공적인 탈모 때문에 헤어케어 프로덕트를 발명했어 그리고 그것을 팔았어 어디? 그 나라 전역에 팔았어 자 successful도 주의할 단어가 이건 다 할 거야 이거 모르는 친구 없지 근데 요게 좀 살짝 헷갈림만한 단어인데 succeed가 성공하다잖아 그렇지? 자 그거의 명사가 success야 그거의 형용사가 successful이고 그 다음 succeed가 두 번째 뜻이 계승하다나 뭐뭐를 잊다 뭐 그런 뜻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명사형은 success이나 succession이 되고 ION이 붙고 그거의 형용사가 요거야 연속적인 계승하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완전 완전 중요한 거 왜? 부정어나 준부정어로 문장이 시작되면 도치가 일어나지 뒤에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일반 의문문의 순서로 바뀌어 그러니까 she sold 이었는데 이게 의문문처럼 did she sell 이렇게 바뀐다고 그렇지? 언제? 앞에 문두에 문장 앞에 부정억구로 시작을 할 때 대체? 그러니까 그녀가 판매를 했을 뿐만 아니라 did was was could 팔 수 있었다 이것도 내용상 그냥 그녀가 팔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니까 이게 다른 형태로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근데 could나 조동사 쓰이는 거는 문법적으로는 괜찮은데 뭐 내용적으로 조금 어색하긴 해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그녀가 한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추측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was는 아예 안 되고 조동사는 문법적으로 되는데 내용적으로 어색하다 그러니까 그녀가 판매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또한 고용했고 훈련했다 많은 여자들을 뭘로? 어떤 판매 대리인으로 뭘 위한? 몫을 위한 셰어가 나누다는데 나누면 몫이 생기겠지 그 수익의 몫을 위한 그 과정에서 그녀가 미국의 최초의 자수성가 자기가 성공을 만든 거야 자수성가한 셀프 밀리언이 백만인데 이건 백만장자지 최초의 흑인 여자 중에도 아니고 미국 최초의 자수성가한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블랙위민 흑인 여자들에게 주었다 뭐를? 모든 곳에서 줬어 뭐를 줬냐면 기회를 뭘 위한 기회냐면 재정적인 어떤 독립을 위한 기회를 주었다 단어 내가 왜 확확 넘어가는지 알지? 단어장이 다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된다 올펀드 처음에 나오는 거 이거는 Born 이거 앞에 빙이 들어가도 되는데 거의 이렇게 안 써 그러니까 PP라는 분사구문 앞에 빙이 원래 있던 건데 그냥 생략을 하는 거거든 거의 생략을 해서 쓰지 이것도 마찬가지 올펀드도 굳이 이걸 이거는 부사질로 바꾸기가 첫 번째 거는 아주 어색해 이게 뭐 태어났을 때 뭐 태어난 태어나자마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중에 어울리는 접속사가 딱히 없거든 이거는 굳이 집어넣자고 하면 7세 나이에 고아가 된 이후로 7세 나이에 고아가 되었을 때 이거까진 괜찮지 그래서 올펀드 까는 after as 그녀가 고아가 된 후에 이렇게 된 거다 이게 being orphaned로 바뀔 수 있는데 being을 그냥 생략한 거로 보면 돼 주의할 건 이거는 거의 나오진 않을 거고 orphaned가 orphaning ing로 바뀌지 않게 그거 주의하면 된다는 얘기야 where 은 이 두 단어 earning 도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바꾸자면 바꿀 수도 있고 이거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또 나오는 학교가 있더라고 어 제보를 받기로는 이거는 as 그녀가 벌면서 또 그리고 그냥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cause가 일반 동사인데 얘랑 의미가 비슷한 result in 로 바뀌면 주의할게 이거 나오는 학교에 있어서 얘는 똑같고 당연히 falling으로 바뀌어 왜냐면 in이 원래 전체 사자니 전체 사자니 ing가 나오는 거지 이게 일종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in 다음에 ing 나오는 건 이건 자명한 거고 그렇지 이거 주의해 working 여기 나오는 거는 she worked 그녀가 일한 것 후에 이렇게 해도 되고 고생이다 자 29번 갑니다 이 글의 주제는 요거야 어 그리고 내가 이 한 단락을 갖다가 한 페어그래프를 왜 이게 세 부분 네 부분 나누는 줄 알지 순서별과 문장 삽입 때문에 글의 흐름을 파악하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 알지 어 그렇게 좀 보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종들 간에 사람과 개 사이에 냄새를 맡는 능력 차이가 있지 당연히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는 같은 종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개인들 같은 종에 개인들에 따라서 그 능력이나 선호도가 다르다 뭐 그런 게 나와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건 밑에 가서 얘기할게 그리고 좀 주의할게 어 스피시즈라는 단어 자체가 단수 복수 모양이 똑같아 예 그런데 이 글 전체에서는 다 단수 취급을 했어 그래서 잇히가 앞에 꾸며주는 거고 잇으로 받고 밑에도 이제 또 잇으로 받아 어 전체적으로 다 단수 취급했다 설마 이걸 건들진 않을 거야 어 동물들의 각각의 종은 감지할 수 있다 다른 범위의 냄새들을 하나 더 얘기할게 자 이거 전체 당연히 암기 수업만 들었는데 뭐 1등은 나오다 2등은 나오다 이건 사기치는 거지 어 두 가지 경우지 내 수업이 어떤 마법의 마력이 있어서 한 번만 들으면 니네 머릿속에 꽂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수업이 어디 있어 세상에 두 번째는 열 번을 듣고 세 번을 듣고 뭐 마찬가지지 듣기만 하면 안 되지 두 번째는 니네가 머리가 너무나 좋아서 한 번만 들으면 듣기만 하면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이게 정확히 다 입력이 되고 하는 거 그럼 말도 안 들으니까 꼭 두 단계를 거쳐서 워크북이 두 단계가 있으니까 영상을 앞에 찍을지 모르겠다만 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설명에 설명에 나오자니 그 밑줄이 두 줄 거 있는 건 서술형 밑줄 거 있는 건 서술형 나올 만한 거 그 다음에 다 이게 뭘 가르치는 지가 나와 있잖아 파란색은 빈칸과 주제 제목과 관련된 거 녹색 지칭 이렇게 돼 있는데 서술형 대비는 암기용 같다가 하면 되는데 밑줄 두 개가 있는 게 1순위야 그 다음에 밑줄 한 개 있는 게 2순위 밑줄은 없는데 나올 수도 있는 거 3순위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 범위가 너무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 좀 변별력을 좀 가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지 않으셔도 문제 낼 수 있거든 하나라도 중요한 게 있는 거 그냥 낸 거야 이거 3순위야 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빈칸 업법 문제는 이걸로 대비하면 돼 자 이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강색 해당하는 부분 전부 다 집어넣은 거야 내 자료에서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하면 업법은 빈칸은 99.9% 다 장담할 수 있어 이거만 보면 돼 그렇지 다섯 번 정도 반복해서 어 하면 틀리지 않겠지 뭐 틀리면 너무 하지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워크북으로 공부한 다음에 해석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기 들어가고 하는 거라고 그렇지 자 어쨌든 그 다음 갈게 어떤 종도 감지할 수 없다 뭐 노가 들어간 전체 부적이지 노 다음에 명사 동사는 어떤 명사도 동사하지 않는다 어떤 종도 감지할 수 없다 모든 분자들을 어떤 that are present 존재하는 있는 어디에 그 환경에 있는 모든 분자들을 감지할 수는 없다 이거 녹색 조금만 있다 얘기할게 어떤 환경이냐면 그것 안에 그것이 사는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종 얘기하는 거고 in which 는 바뀌는 거 밑에서 얘기합니다 there are somethings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없는 그러니까 detect 대신에 이제 smell로 바뀌어서 우리가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여기 괄호되어 있으니까 생략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는 괄호 안 했지 왜 여기는 생략을 안 해 왜 안 하냐면 여기는 생략해도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 있구나 생략되어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여기를 빼버리면 얘는 위치가 that 병률구조가 아니라 some other animals가 there are some things 이거랑 병률구조가 돼 버려 그러니까 몇 가지 것들이 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버린다고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우겨서 해석적으로 좀 다른 해석이 된다 생략을 해서 안 한다 그렇지 이것도 밑에서 얘기할게 하지만 일부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있는 스캔드하면 당연히 스멜이 생각되어 있지 맡을 수 있는 Ised 뭐 이 표현 많이 쓰고 있는데 나는 개를 좋아해. Vice versa, 개도 나를 좋아해. 여기서는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없는데 다른 일부 동물들, 개들이 맡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개들은 못 맡는데 우리가 맡는 게 있다. 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능력이 종간에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내용이 있고 해서 여기는 또한 차이가 있다. 개인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그 능력과 관련해서 능력과 연관된 이거 분사 구분인데 여기서는 그냥 전치사처럼 해석할게. 바뀌는 게 있다. 그 능력과 관련된 차이들이 있다. 어떤 능력이냐. 냄새를 맡는 능력. 여기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능력과 관련된 여기까지가 A라고 할게. To 뒤에. The ability부터 order까지 A라고 하고 A와 A 또는 B와 How pleasant it seems가 B야. 그러니까 얘는 명사. 명사절이 돼서 병렬구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걸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는 무조건 명사랑 병렬구조다. 그건 아니야. 상당 억구.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으면 돼. 전치사 다음에 How pleasant. 의문사절이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병렬구조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앞에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병렬구조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과 관련된 또는 얼마나 그것이 즐겁게 기분 좋게 보이는지와 관련된 이거야. 의주동이고 이것도 아 이거 암기알문장이다. 빼먹었다. relating부터 여기 있음지까지 밑줄을 치고 암기암기암치 보드게 해.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능력과 관련된 위에 나온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기분 좋게 보이는지와 관련된 이거야. 그 다음에 원래는 pleasant가 it seems pleasant. 그러니까 이 형식이지. look, seem, appeal 다음에 형상으로 나와서 모모하게 보이다. 그래서 이거 부서로 바뀌면 안 된다니까. 이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노란색 한 거 빼고는 문법적으로는 바뀌면 안 돼. 알았지? 자, 예를 들어서 일부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 나 이 단어 몰랐거든? 이게 고수래요. 밑에 보니까. 고수. 고수가 뭐냐면 베트남 쌀국수 먹으면 그 뭐야 시금치 같은 거 시금치 뭐라고? 깻잎 같은 거 넣는 거 있어. 냄새 비슷한. 나는 그거 아주 싫어하는데 그거 있어. 그거의 맛을 좋아한다. 뭐 미국에서는 이거라고 알려진 하나 더. 다시 가서 이제 부연설명이 나온 거잖아. 그제. 부연설명 나온 게 아 와 대신을 썼네. 부연설명이 나온 건데 부연설명 안에는 거의 위치 이즈 같은 거 사용 거의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거기 사용하지 않는다. 주의할 거는 그냥 노우니 노잉으로 바뀌지 않게 그거만 주의하면 되는 거지. as도 for by 이런 걸로 바뀌면 안 되고 미국에서는 용어가 이걸로 알려진 미국 사람들도 이거 안 하나보네. 반면에 while이 시간적인 게 아닐 때는 반면에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거 20번하고 23번인가 설명한 거 있을 거야. 간접목 뭐랬냐 감옥적하고 진목적어 나오는 그렇지 그게 아니구나 이거 그냥 오형식인데 오형식 단어장에 다시 한 번 넣을 테니까 실수했다. 거기 봐도 되는데 주어 동사 다음에 A, B B자리에 형용사 나오는 거 단어장 20번인가 있을 거야. 주어는 동사한다. A를 B하게 A가 B하다고 A가 B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소피하다고 또는 불쾌하다고 생각한다. find가 그냥 think, believe, find, consider 네 가지 다 똑같이 해석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발견한다 해도 되고 생각하다 해도 돼. 그러니까 find가 오형식일 땐 생각한다는 뜻이 추가됐다. 그렇게 보면 돼.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the other is는 문법적으로 되는데 어색하지? 안 나올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소피하다고 그리고 불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비누 같다고 왜 비누 같다는지 미끄러워서 모르겠어. 왜 그런지 이 결과는 근본적인 내재적인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뭐 때문으로 인한? due to the 앞에 바꿔쓰는 단어 owing to on account of 그런 거 나와 있다. 차이점들 때문인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 안에 어떤 유전자냐면 통제하고 있는 우리의 냄새 감각 즉 후각을 통제하고 있는 바뀌는 거 있다. 한꺼번에 얘기할게. 그 다음 보라색은 원문이 없는 건지 알지? 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냄새들의 어떤 집합 어떤 냄새 집합도 되고 선택도 되는데 문맥적은 집합이 나을 것 같아. 모음 냄새들의 집합 모아진 건 어떤 냄새냐면 감지되는 어떤 특정한 종에 의해서 주어지냐 여기서는 주어진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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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에 의해서 감지되는 어떤 종들에만 모든 종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종들에 의해서 감지되는 어떤 냄새 향들의 어떤 셀렉션 집합 그리고 어떻게 그 냄새가 감지되는지 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와 B는 Will depend 달려있을 것이다. 그 동물의 생태 그러니까 일종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위에서는 타고나는 거 유전적인 거 얘기했는데 여기는 환경 이건 좀 다른 거지 환경에 달라있다. 환경에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돼서 자 리스판스 프로파일은 프로파일이 프로필이잖아. 그러니까 신상 명세나 어떤 윤곽 뭐 개요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반응 도표 뭐 그런 거래 과학쌤한테 물어봐 반응 도표는 각각의 종들에 대한 반응 상세하게 쓴 거 기록한 거 뭐 그런 거 얘기한 거야. 이런 반응 도표는 Will enable 가능하게 할 것이다. enable이 사역 지각 일반 중에 뭐야?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다음에 A, B B자리에 당연히 뭐가 나와? 투부정사. 그래서 투 로케이트가 된 거야. 그 다음에 투 리스판드가 투 로케이트랑 병렬구조가 된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able이 뭐뭐할 수 뭐뭐할 수 있는데 be able to에 쓰이는 형용사 아피나두에 EN이 쓰이면 뭐뭐하게 만들다지. 그러니까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찾아내는 것을 냄새 출처들을 어떤 냄새냐면 그것과 관련이 있는 위에는 relating인데 여기는 relevant가 나서 그래서 이 시 당연히 종 얘기하는 거지 that 아가 생략될 수 있고 that이 위치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accordingly가 그에 따라서 따라서 이거지? 그에 맞게 반응할 수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로케이트하는 것을 됐지? 자 주제 아까 얘기했고 변형 가능한 부분은 in 위치 대신에 당연히 한 단어로 where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을 갖다가 맨 뒤로 보내는 돼. 위치 it lives in 하든가 이때는 위치가 that로 바뀌거나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밑에 쓴 대로 위치나 that 하든가 생략하고 it lives in in은 당연히 생각하면 안되고 하든가 where로 바꾸던가 이 방법이 있었고 컨트롤링은 어디 가냐 통지하는 이래 그러니까 ing 앞에 ing pp 전명구 형용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99% 중간에 뭐가 생각되어 있다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이게 생략되어 있고 that are controlling 통제하고 있는 유전자 이렇게 되는 거지 that이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또는 그냥 컨트롤링을 그냥 두 단어로 위치 컨트롤 이렇게 해야 돼 that are 빼버리고 통제하는 유전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relating 요거는 원래 얘가 먼저 나오는데 얘가 길어서 이거 좀 바꿔서 얘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쓰여 relating을 갖다가 related 이렇게 바꿔야 돼 그렇지 related로 바꿔야 되고 relating을 두 단어 얘랑 똑같아 컨트롤링을 위치 컨트롤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지 위치 컨트롤 바꿀 수 있다라지 똑같아 relating도 위치 relates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조금 related도 맞고 relates 뒤에 s가 붙는 거 없는 거 둘 다 맞는데 s가 있으면 앞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s가 없으면 앞에 있는 차이점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내용상 s가 들어가는 게 맞아 보여 그래서 위치 relates 바뀌거나 아니면 앞에 위치 이즈 related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여기 하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로 해석이 되는데 모든 관계 부사 그러니까 where when why 하우 같은 경우는 의문사와 관계 부사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또 관계 부사자로 바꿀 수 있다 하우를 두 단어로 더웨이 세 단어로는 더웨이 대시나 더웨이 바이 위치나 더웨이 인 위치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고생했다 30번 갑니다 이 글의 요제는 요거야 길들이기 즉 사육은 동물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뇌의 크기를 줄였다고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동물의 뇌가 줄어든 그 얘기가 나오고 요거에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인간들의 뇌가 줄어든 게 나와 어떻게 그러는지 가볼게 최근에 연구는 암시한다 소제스트가 시사하다 즉 암시하다 또 제안하다 연상시키다 이 뜻이 있는데 그 경우는 알거야 제안하다 뜻이면 됐다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올 때 동사 앞에 슈드가 생각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체인지로 바뀌면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여기서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합시다가 아니라 어떠할지도 모른다 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인지드가 다른 형태가 바뀌면 안되고 그러니까 노란색 형펜 칠한 거 아니면 문법적으로는 다른 형태가 바뀌면 안되는 거야 그렇지 암시한다 시사한다 뭐를 뭐라고 데토 위치나 왓으로 바뀔까 질문 자체가 뭐 무의미한 게 형펜 내가 안 칠했으니까 종속접속사 목적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은 되지만 그 관련해서 문제 나오진 않지만 바뀌지는 않는다 진화하는 또는 발달하고 있는 인간들의 관계가 개와의 발달하는 관계가 관계를 갖다가 진화한다 그러니까 발달한다 또 어느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ing가 일단 동사를 두 개로 쪼갠 게 현재의 분사와 과거의 분사가 있잖아 현재의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고 과거의 분사는 bpp have bps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의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관계가 발달을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야 그래서 ing가 된 거고 pp로 하게 되면 인간의 관계가 이미 뭐 발달이 완료가 된 거다 해석이 좀 안 맞지 내용이 그치? 그러니까 발달하는 계속 발달하는 이 뉘앙스야 발달이 진행 중인 발달하는 인간들의 관계가 개와의 구조를 바꿨다는 것을 암시한다 뭐해? 두 종의 뇌의 구조를 바꾸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근데 여기 보면 두 종만 나오진 않고 더 나와 더 나오는데 볼게 주제가 딱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어휘 문제이긴 했는데 주제 학교의 주제에서 어... 이게 길들이기에는 개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 뉘앙스로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동물들 아니면 개들 둘 다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동물이 정답이 되는 거야 여기에 포괄을 다 해야 되니까 그치? 여기에는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 다 나오구나 그치? 자 다양한 신체적 변화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거 어휘 문제 나올 때 신체적인 또 물리적인 또는 어... 심리적인 이게 나아나? 양자 선택하는 게 나아는데 당연히 뇌의 크기가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니까 피지컬이 맞는 거지 그치? 신체적 변화들 가운데 한 가지는 원 오브 다음에 100% 복수명사인 거 알지? 무조건 그래서 원 오브 더 체인지 이스 뒤에 S가 붙은 거 어떤 체인지냐 어떤 변화들이냐 자 명사 다음에 ING PP 전명구 형용사 네 가지가 나오면 중간에 뭐가 생각되어 있다? 그치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밑에 가서 얘기할게 그 길들이기에 의해서 도메스틱이 가정의 또는 국내의 이거야 그러니까 가정이란 뜻이니까 야생이 아니라 가정에서 썰려면 길들이겠지 그래서 도메스틱 케이트가 길들이다야 이렇게 길들이기나 사육이 된 거고 가정에서 길러야 되니까 길들이기에 의해서 약이 되는 변화들이 감소이다 이즈가 원 원이 주어기 때문에 그지 아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신체적 변화들 가운데 한 가지는 감소다 뭐에 있어서의 감소냐면 사이즈에 있어서 뇌의 크기에 있어서의 감소이다 부연설명이 나오지 콜론 다음에 말에게는 16%가 감소하고 돼지에게는 34% 개에게는 10에서 30% 이게 from의 상태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this is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오니 당연히 원인이 나오지 this is why 가 되면 뒤에 결과가 나와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y로 바뀌면 안되고 이것이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앞문장 전체 얘기하기지 이것은 왜냐하면 일단 인간이 시작하면 시작하자마자 원스가 접속사일 때 기본적인 뜻은 일단 뭐뭐 하면 또는 뭐뭐 하자마자 그리고 둘 다 혼용해도 되고 인간들이 시작하자마자 일단 시작했을 때 뭐를 이 동물들을 돌보는 것을 순서 때문에 내가 이 색깔 형합에는 순서 배열 때문에 하는 거 알지 또 문장 삽입이나 이 동물들이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개만 나오겠니 그게 아니지 세 종류의 동물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자마자 시작하면 뭐를 시작하냐면 이 동물들을 돌보는 것을 시작한다 계속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의미를 가진 동사 뒤에 투부 정상 ing 둘 다 올 수 있는 거 알지 그지 자 그래서 두 테이크가 테이킹으로 바뀌어도 되고 이 동물들을 돌보는 것을 시작하자마자 디스 이즈의 이것은 왜냐면 얘네가 시작하자마자 비코즈의 주어는 예고 동사는 예다 이건 왜냐면 원스부터 애니멀지까지 빼고 나중에 해석해야 돼 이것은 왜냐면 그것들이 그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를 다양한 뇌 기능들을 왜 사육당하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 뭐 먹는 거 왜 재룡도 부리고 여러가지 하지마 뭐 돼지들은 뭐 그냥 먹기만 하지 자 그 다음에 노 롱고를 니디드도 노 롱고가 더 이상 뭐 뭐 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데이 니디드는 그들은 필요로 했다 노 롱고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거이지 그 다음에 그들이 더 이상 다양한 뇌 기능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않았다라는 것 때문이었다 이것은 왜냐면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뇌 다양한 뇌 기능들이 왜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인오더를 투해서 인오더를 생략할 수도 있고 소에즈로 바꿀 수도 있고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냐면 who are fed and protected fed와 protected가 병렬 구조가 된 거고 어떤 동물이냐면 여기 원래는 위치가 쓰이는 게 맞지 동물이니까 그치? 위치니까 쓰이는 게 맞는데 후 를 써서 뭐 어떻게 문을 봐도 후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왜냐면 나오더라도 그냥 낚시용이지 미끼용이야 후가 위치로 바뀌는 게 원래 맞는 건데 그냥 후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데스로 바뀌어도 상관없고 다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 관련해서는 나오진 않겠지만 다 된다는 얘기야 위치도 맞고 데스도 맞고 이런 경우야 강아지 같은 경우나 이런 거 있지 그냥 she is로 하긴 하는데 he she 이렇게 성별을 붙여서 하기도 하거든 당연히 의인화를 시키기도 하고 그 정도의 얘기야 강아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조카 내 강아지 내 새끼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런 같은 거 봅니다 중요한 거 아니야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냐면 for fed feed가 food가 음식이고 feed가 음식을 먹이다 먹이를 주다 이거야 먹이가 먹여졌던 그리고 보호받았던 동물들은 인간들에 의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기술들의 기술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어떤 기술이냐 that were required 요구되었던 기술이야 이거 암기용 문장인데 내가 밑줄을 빼먹었다 여기 밑줄을 다시 표시해서 암기용 암기용에 다 들어가 있을 거다 어떤 기술이냐면 that were required 요구되어졌었던 이건데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아 명사 다음에 ing pp 전명구 형용사 중간에 99% 요게 생각되어있는거야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그 다음에 앞에는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which were required 원래 생략되어있는건데 끄집어낸거야 언제 쓰냐면 얘기했듯이 눈으로 얘기했지만 애니멀즈부터 만약에 capacity까지가 열다섯 단어인데 열일곱 단어로 써라 이걸 쓰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걸 집어넣어서 원래 없던거를 19단어로 써라 이거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렇지 요구되었던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야생 조상들에 의해서 디어는 당연히 애니멀즈로 얘기한거지 그리고 잃어버렸다 여기 로스트가 여기 로스트가 didn't need랑 병렬구조야 동물들은 퓨로하지 않았다 그리고 잃어버렸다 뭐를 뇌의 부분들을 잃어버렸다 어떤 뇌의 일부분이냐 대세 선행사는 앞에 있는 parts 를 보는게 맞아 그 능력들과 관련된 뇌가 아니라 뇌의 부분들 얘기하는 거니까 됐지 여기도 related 앞에 dead war가 생략되어 있는 거 알겠지 근데 만약에 요거 선행사가 얘가 뭘 꾸며주냐면 브레인을 꾸며준다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dead war이나 which war지지 근데 해석을 해보면 알거야 뇌의 부분들과 관련된 능력이지 뇌를 잃어버린 거 아니지 관련된 뇌는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related도 녹색 칠했는데 왜 칠하는지는 위에 설명 내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거기 참가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relating 그거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야 relating으로 모모와 관련된 일렉팅으로 바뀌어도 되고 ing로 바뀌어도 되고 그 다음에 correlated connected 라든가 concerned with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단어책에 다 넣어놓을 거다 그 능력들과 관련된 두뇌의 부분들을 잃어버려다 자 비슷한 과정이 여기까지는 동물들의 애야 그렇지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개만 그렇다고 나오지는 않아. 이 세 가지 동물을 다 얘기하는 건데 비슷한 과정이 일어났다. 인간들에게도 일어났다. occur는 바뀔까? 안 바뀌지. 그러니까 100%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택 금지야. 그러니까 was occurred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은 seem to have been domesticated 길들여졌던 것처럼 보인다. 이거 조금만 밑에서 말하게 늑대들에 의해서 길들여졌던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건 지금인데 어떤 견해를 제시해서 생각되고 여겨지는 건 지금인데 길들여진 건 과거라는 얘기야. 늑대들에 의해서. 뭔 얘기냐면 어떻게 사람이 늑대들에 의해서 길들여지냐. 늑대가 혹성탈출해서 원숭이 대신에 이것도 아니고. 혹성탈출하고 모르나? 늑대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뭔 얘기냐면 길들인다는 게 나중에 니네가 10년, 20년 뒤에 결혼을 하면 나이가 꽤 많나? 그런데 결혼을 하면 남자들이 아내에 의해서 길들여진다. 그런 말들을 쓰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길들여진다는 얘기는 온순해지고 집에 일찍 들어가고 술 안 마시고 이제 그런 거. 늑대들에 의해서 길들여졌는데 위에랑 마찬가지. 약 만 년 전에 개들의 역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늑대 나왔다가 개가 나오냐면 개가 늑대과 동물이잖아. 늑대과에 속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가 나온 거야. 여기는 개들 대신 쓰인 거야. 개들의 역할이 확고하게 설립되었을 때 확립되었을 때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인간의 브레인 또한 줄어들었다. 약 10%가 줄어들었다. 어떤 늘어나고 줄어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변화를 얘기할 때 바이를 써. 온도가 3도 떨어졌다 할 때 It's getting warmer. It is warmer. 온도가 더 올라갔다. 바이 3 degrees. 3도가. 그렇게 표현하거든. 그 정도 유형스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뀌는 거 좀 보면 어디 가냐. 코즈드는 앞에 that 또는 which are caused 현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다 똑같아 원리가. to take는 taking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좀 유치한 건데 이런 걸 내는 학교가 있을까 싶어. 모르겠어. 아직 내가 맡은 학교들에서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정말 유치하지. 정말 유치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고 needed인데 이거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야. they didn't need 부정문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they didn't need 그들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거 똑같아. they didn't need various brain functions any longer 맨 뒤에 쓰는 거야. any longer any longer나 anymore 대체 그들은 필요하지 않았다. 다양한 뇌 기능들을 더 이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후는 여기 후가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뭐 that는 안 되고 앞에 콤마 가 있는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end day로 바꿀 수 있지. end day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문장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거 바꾼 학교도 아직까지 못 봤어. 근데 중학교 때 니네 이거 많이 봤을 거야. it sims that 갖다가 sim2로 바꾸는 거. 정말 이것도 유치한 건데 모르겠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거는 sim2를 갖다가 후 sim2를 갖다가 end it sims that 이렇게 하는 거야. end it sims that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고 아 이거 후 를 갖다가 여기 뒤로 대의로 바꾼 다음에 콤마를 end라고 바꾼다고 보면 되겠냐. sim2를 갖다가 it sims that end it sims that 대의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 그 다음에 보이는 것보다 그들이 길들여진 게 과거야. 한 단계. 그래서 war가 된 건데 이거는 뭐냐면 투부정... 그러니까 준동사 있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구분 또 분사 이걸 준동사라고 하잖아. 그 준동사에서 한 단계 과거를 표현할 때 해석 공식의 have pp 찾아봐. have pp를 찾으면 내가 현재 완료라고 쓰지 않고 그냥 have pp라고 써놓고 첫 번째가 현재 완료 두 번째는 준동사에서 이전 시제 표현하는 have pp 그렇게 써놨어. 왜냐면 투부정사는 앞에 투부정사 왼쪽과 오른쪽이 시제가 같으면 그냥 투담의 동사 원형인데 앞에 동사보다 뒤에 시제가 더 한 단계 과거야. 그러면 투담의 동사 원형이라 to have pp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동명사 같은 경우는 ing가 아니라 having pp have pp랑 합쳐서 분사 구문도 마찬가지고 이거야. sim to be domesticated가 아니라 지금도 길들여진다는 얘기야. 근데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니까 sim to be가 아니라 to have been이 된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 바꿀 때 혹시라도 만약에 바꾸면 복문으로 it seems that 보이는 건 지금이야. 그래서 it seems that they were domesticated 길들여졌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된 거다. 그 다음에 유지는 영어로 쓴 거 대충 써놨고 그 다음에 슈앵크 관련해서는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꽤 고생했다. 인트로 스포린